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제규어 XE 3.0 SCS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11,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노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군내 쪽도 살펴볼게요 네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펌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7.36으로 95% 남은 심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도어 쪽에 문 콕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61로 8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지 먹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스포일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고요 도어 쪽에 문 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축방이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대체적으로 4쪽 다 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고요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미리디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326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뒤쪽에는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되고 패들 시프트, 음성인식 핸드 프리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썬드플도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고요 그 앞쪽으로는 ECM 눈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더 아래쪽 살펴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주행 모드 조절도 이용 가능하시고 전자식 파킹 있고요 보조키까지 키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쪽 살펴보시면 리어커튼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습니다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요 시가책 이용 가능하시고 가운데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엔진은 볼게요 엔진은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하고요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스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마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앞타이어 편마마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마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호른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규어 XE 3.0 SCS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